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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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을 오고고고 어디가 어서오세요 상영송을 다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오시니까 그냥 반가워서 그냥 반갑네 반가워 오랜만에 와야 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아 그런다고 오랜만에 오잡다고 하네 우리야 그 노래는 안 불러야 돼 그래 자꾸 불러서 안 좋아 쌤쟁이 쌤쟁이 그런 거 그런 거 쌤 내지 말아 그거 개구리 타령 있어 개구리 타령 5번이다 5번 반갑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강대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아래서 따로 잡어 건다 하나 아래서 따로 잡어 건다 하나 아래서 여섯번째에서 또가 나와야 돼 하나 아래서 따로 잡어 건다 땅에서 불 건 솟았나 땅에서 불 건 솟았나 아운이 타기 봉턴이 아운이 타기 봉턴이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이름이 너무 긴게 구르검 속에 아무리 저기해도 네번째에서 마무리 해줘야 돼 구르검 속에 구르검 속에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어 너 시작 어 우린 그 간 거기야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늘에서 따로 차고 온다 하늘에서 따로 차고 온다 하늘에서 따로 차고 온다 하늘에서 따로 차고 온다 땅에서 불 끈 솟았나 땅에서 불 끈 솟았나 하운이 타기 몽턴이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하늘에서 따로 차고 온다 가난다 하늘에서 찾고 온다 하늘에서 향기 하늘에서 향기 두 번째 하늘 하늘에서 야 하늘에서 향기 하늘에서 향기 반감네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잘한다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아래서 나로 저것나 하나 아래서 나로 저것나 자 거기 간두네 나로 저것나 아홉을 딱 치면 어하고 바로 열 번에서 저가 나와야지 하늘에서 그렇게 시작 하늘에서 따로 저것나 존나가 열 번에서 시작 하나 아래서 따로 저것나 도 따로 저것나 따로 저것나 다시 또로 저것나 또로 저것나 또로 저것나 다시 시작 또로 저것나 시작 또로 저것나 아니야 부족해 또로 저것나 2019 또로 저것나 dicho 토 ging 또로 저것나 시작 또로 저것나 또로 저것나 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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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로 쫄나 또로 쫄나 짧아 또로 쫄나 또로 쫄나 그러니까 또로 쫄나 또로 쫄나 넷이 아니고 세 박자 반 시작 또로 쫄나 또로 쫄나 또로 쫄나 땅에서 불 끄는 땅에서 불 끄는 불 끄는 불 끄는 땅에서 불건 솟았나면 더 땅에서 불건 솟았나 하우니 타기봉 던지 하우니 타기봉 던지 구름 속에 구름 속에 사여 hesitant origins 선언 노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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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 오기야 오구 오기야 그럼 미세한 한 방 넘어가고 또는 저기 하고 하는 게 쉽지 않지 살빡에 넣어서 하는 게 그래서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을 내가 보여주고 있음이야 아이고 어째 서희님 얼마나 감? 한 땅 자신감 만 땅이요 서희님 새로 왔어 우리 삼인양님 고 회장님 한세상님이라고도 해 한세상님 한세상 우리 율태공님 아시지요? 율태공님 율태공이요 율태공이요 율태공 내가 인사 드렸지 같이 했지 어 소리바람 창목쌤 삼인양님 한세상님이 채월님 소리바람 청청 서희님 서희님은 서희님이 거시기 본명 아냐 니기야 서희가 성은 윤씨야 유 유 버들루라고 했었지 유 뭣이라고 했지 유남수씨 유남수씨 류 류 버들류 서희 어 서희 내가 물어봤어요 아까 밖에서 만나가지고 그랬구나 쏘이소이 왜 쏘이래 쓸이래요 넘버 쓰리, 서희 쓰리 넘버 쓰리 오이암 나는 서희 장군인 줄 알았어 그러면 원래 장군님이었어? 나는 뭔 장군님인 줄 알았는데 나는 넘버 쓰리 정말 잘 모르는 것 같다 나는 너무 신나는 것 같다 나는 자신의 모든 연기를 소망하고 나는 당신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뭘 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